이 영상은 내가 맨날 맨날 볼 거야 매일매일 내 영상 이거 볼 거야 앵룡전은 와 와 진짜 와 대박이야 이거 와 미쳤다 좀 보자 패턴을 아무리 그래도 일단 달려도 안 맞겠는데 진짜 멋지다 이거 일단 한 대 쳐보죠 꽝 아야 어 어 아 가드해야 돼 와 저 포효하는 것도 그렇게 너무 멋져 차마 잡을 수가 없다 꽝 꽝 와 미쳤어 어떻게 이런 걸 틴 틴 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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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됐네 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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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척 맞았네? 아 완전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? 아 무슨 보라색 이펙트도 막 휘감이어야 칼을 아 아 어이구 죽을 순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와 아 이 DGM 이어지는 구간도 너무 좋아 다크서울에 게일전이 있다면 세키로엔 액령전이 있네 아 여기가 여기가 맵의 끝이야 아 와 너무 멋지다 슬슬 끝냅시다 어? 왜 안쳐? 아으으 우와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 진짜 이 두 번 쫙 쫙 올라가는 건 진짜 대박이다 한 번 더 볼 수 있나? 좀 기다리면 표주박 아홉길 다 썼네 였다가 이대로 끝날 리는 없는데 한 번 더 하면 될까 우리?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자 아 아 끝인가 보다 더 기다리면 더 할 줄 알았네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져 이거 눈 밑을 좀 쬐가지고 눈물을 챙겼구나 눈물을 챙겼구나 이렇게 글라시오스 기프트 오브 티어 720p 4 4 4 5 아멘